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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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 이 새끼야 왜 이렇게 온 거야 얘 같이 보는 게 아니지 아무도 없게 했는 거야 이게 소주병 들고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완전 저거 물것 중 아니야? 완전 한 양 새끼 아니야 진짜 한 양 새끼인데 치워요 무서워요 어쩐지 도깨비가 되어버린 소중인데요 하하 존나 귀여운 해봤다 방금 세상에 목표거든요 잡아서 다 잡았어 존나 막 고르러 간다 아씨 그니까 방금 우리 얘 얘는 안서울걸? 형 난 여기 올거 아니지? 담배 recognizable 으악 Arduino 노란색 먹고 가는 게 어때? 오.. 두 명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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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살리는거 아니야? 이렇게 살리는거 아니야? 아 이거 아 이거 총총 지도 못하잖아 이거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거 야 이거 괜찮아 괜찮아 제목한테 뒤에서 좀 해주면 되거든 오케이 살려야돼 살려야돼 오케이 이겼다 마지막 마지막 제끼야 제끼 다 잡았다 이겼다 이겼다 방금 살리고 병원와서 바로 또 살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네 야 구레비야 구레비야 10브레비 아니야 10브레비야 10브레비야 10브레비 호텔에서 살리고 병원에서 그거 죽고 그거 맞아? 완벽해 이건 이건 완벽하다 이론상 다 돼 예초전생 1 이 새끼들아 나 더러지마라 아니라고 얘 튼절대가 몇번씩 해줘야 되는거야 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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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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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고 야 살리고 찼자 살리고 찼자 내가 점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살려가지고 갈게 내가 내가 이거 지워볼게 한번 내가 지워볼게 미친놈들아 바로치 성당으로 일단 싸울까 그냥? 바로치? 싸우는게 나를 얘기잖아? 쟤네가 싸우면은 야 이걸 이제 개수하나 되고? 나 혼자 잡았다 야야 씨 2킬이냐 야기 존나 좋은 거 가지고 있다 너네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다녔구나 사이벌 1킬 두 번 하지 않았나 우리? 어 우리 겨우 2킬 했어 6킬 6킬 5킬 한 스킬을 다 뒤집어 혼자는 아닌가 보네 어 여깄다 나 혼자 싸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준호 할 수 있다 준호 딜 올려주자 준호 이겨 준호 이겨 준호 이겨 야 경호가 위협하지마 니가 위협하니까 도망가잖아 섬세한 아이라고 아니에요 이게 딜 주작단인가 출딱 파티를 해볼까 없습니다 여러분 냥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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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il 맞아 이거 봐요 복수가 어 뭐야 뭐야 한대 턴 치니까 복수 됐는데?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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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십 몇 초 이십 몇 초 오케이 돌아아라 심각치가 복지 됐습니다 2명이 쓰러져있네? 깔끔하게 정리해줄까? 흥행시켜 주자 언제 싸우내는데 이거? 그냥.. 어? 뭐야.. 나 오픈 나 오픈하는데 그냥? 나한테? 아닌가? 어디 숨어있는 애가 있겠구나 저 위에서 류국 날라오잖아 아.. 죽이네 쟤 뭐야 쟤 또 뭐야 얘 ㅈㄴ 불쌍한데 나갔어? 어디까지 가? 우린 못 가잖아 워프 타고 다시 들어오나? 야 1대1 할거야 1대1 그냥 와 오른쪽으로 갔다 점프 실패했어 점프 실패했어 아이고 사망 홍구 다 했네 마지막이 이제 애가 너무 불쌍하잖아 여기서 유리병 찾으면 저거 뭐 이렇게 많아 여기지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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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게임판이지 어.. 자 나 딱 아파 아 아파 오케이 이거 니팀 버려야 이거 니팀 버려? 우리 맵 하나씩 한번 쳐줄볼려 너무 혼란스러운거야 지금 알겠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차이의 시간에 아 거주 예, 감사하다